대현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? 네 확실히 쏠 수 있겠어? 네 네 오 진짜? 네 한번 살펴볼게 네 도전 자 얼마나 잘 쏜 한번 보자 오오오! 맞았는데? 대박인데? 정통으로 한 번 타보자 정가운데 정가운데 그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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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전 정통 대박인데 너 어디서 개인 교섭 좀 받았냐 새 청소는 교섭 좀 받았어 근데 어떻게 그리 잘 쏴 어 너 뭐 육상이면 육상도 잘하고 새총이면 새총도 잘 쏘고 못하는 게 없냐 또 연습하는 거 내가 좀 찍을게 자 이제 휴지심도 한 번 맞춰보자 깡통보다 조금 가늘은 거 휴지심 맞출 수 있겠어 너 깡통을 맞췄어 깡통을 맞췄어 야 깡통을 정통 끝으로 맞추고 싶은 깡통을 오 자세도 안정적인데 휴지심을 맞춰보자 오 맞췄어 대박이다 야 야 너 못하는 게 어딨어 야 나중에 제대로 한 번 대회를 하자 알았지 물풍선도 넣고 몇 점 몇 점 돼 있는 관영 만들어 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점수도 누가 누가 많이 내놔 한번 해보자 알았지 넵 자 이것만 기다려 주시죠 나이스 샷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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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